점점 더 은혜가 무르익어가는 둘째날 저녁집회 박성민 목사님의 영접 초청이 있었는데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진 캐리티지 메스콰이어의 특별공연 소울 넘치는 무대와 함께 감동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보여지는 것, 그걸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지금은 정말로 예수님이 저의 구주이고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배움은 계속된다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알아가는 성서강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선교학교 크리스천 직장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캠컴 세미나까지 열심히 참여하는 순장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강의해 주시는 간사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선교 박람회 현장입니다 여행하면서 성장하고 선교하는 휘위고 미개척 캠퍼스를 개척하는 A6, 청년의 시간을 들이며 헌신하는 스틴트 등등 다양한 선교를 소개 중인데요 해외 의상도 입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윤기남 특파원이 해외 선교 신방 중인데요 윤기남 특파원 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중국, 일본, 아프리카, 몽골 등 다양한 전통 의상들을 입어보며 각종 나라의 선교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데요 저도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이 참 예쁩니다 성교를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고민은 시간만 늦을 뿐입니다 가서 고민하세요 저도 이번 여름에 선교를 갑니다 후원 계좌는 3333-2088 다들 여름 시련을 잘 즐기고 있니? 네 신날바퀴 전방에 힘차연차요 하나 둘 셋 안녕 여수 3일차 은혜를 위해 나는 하트 나는 나누기 나는 십자가 나는 물음표 우리는 덕후 레이저 성명 성명 지 성명 성명대 사랑해요 통일박람회에 방문해보세요 통일순장학교부터 NK스틴트 북한자료전시와 북한대학 입양까지 북한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북한 사역을 주로 돌아보게 되면서 꼭 NK사역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두기로 인한 진료실 방문이 많다고 해요 집회를 드릴 땐 긴 바지와 긴 양말 필수 쓰레기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는 거 알고 있죠? 분리수거도 필수 아이야! 할 땐 진달래 진료실로 고고고 추여! 수련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다면 진달래 연쇄기도실로 오세요 내일 저녁 집회는 헌신의 밤으로 드려집니다 30분 일은 6시에 시작되니 은혜의 자리에 늦지 마세요 아참! 헌금 잊지 않기! 어? 내 핸드폰 어디 갔지? 사라진 내 물건은 진행본부 유스타운에서 찾아보세요 이외 다른 정보는 모바일 핸드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대한 꿈! 둘 셋! 헌금화이팅! 화이팅! 미야! 대한민국! 홈 유스타운! 장관사님 요학관사님 저희 안나올 자랑장호 우화강! 우화강!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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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순자! 안 먹순자 안마! 안마! 안 먹순자 안마순자 하만스런 이번 방송 때 뭐해? 여주! 어디서! 무수! 창원지국! 열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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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 내가 쓰레기를 사라지게 해볼게 하나 둘 셋 얍 안이 안 없어지는데? 아니야 잘 봐봐 하나 둘 셋 얍 하나 둘 셋 얍 너 뭐냐? S야? 응응응 난 쓰레기가 사라지게 S일 뿐 여름 수련회 사용설명서 청소법 이 곳에 쓰레기를 줍는다 하나 둘 셋 얍 을 외친다 쓰레기통에 넣어서 사라지게 한다 쓰레기는 바라지 않는 것들의 실상여 보이는 것들의 허상이라 잘버리서 82장 82절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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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